앞에 거 똑같아요 앞에 거 똑같아요 박수 칠 때 마주 손뼉 치세요 중요한 건 마주 손뼉 쳐보면 안니? 딱딱 안 맞는 사람들 있어요 단어 그러면 어우 좀 맞춰봐 아우 나 안해 배우지 말고 한 사람은 그냥 이러고 있어요 한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한 사람이 이러고 있어 아시겠죠? 종사 해보시면 안 돼요? 종사 하나 둘씩 해줘야 돼요 네 적극적인 바람 움직이세요 자 당신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준비 한번 가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당신 먼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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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얘네들 너무 순수하시다 하나 둘 셋 넷 당신 하나 둘 셋 넷 당신 누가 멈춰물고 있어야 해도 누가 처리될지 답이 나오죠 한 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당신 멋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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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서로 얼굴을 보면서 와우 서로 서로 멋지다고 해줬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